아 근데 한강 또 가고싶다 진짜 아 근데 다음에 한 번 더 가고 될 것 같아 근데 너무 이 돈 많이 말고 아 그냥 돗자리 딱 들고 와가지고 아 돗자리는 거기 대여하더라 앞에서 그니까 돗자리 하나랑 스피커 하나랑 딱 들고 와가지고 그냥 누워서 맥주 마시면 끓여보고 싶어 아 근데 사람 너무 많더라 근데 사람이 너무 많더라 근데 밤에도 봤는데 꿀자리들이 존나 많더라 어 꿀자리 많아 꿀자리도 없잖아 존나 많더라 꿀자리들이 아 난 왜 이렇게 구기적하냐 원래 구기적이라고 했어 아 나는 거기서 그거 하고 싶었어 누가 피가 누가 피가 누가 피가 아 지금 그냥 마우스만 누르려고 지금 한 프로 안하고 어 나 뒤짐 하하하하 오버원 쓰나 아 쵸퍼 왜 쓰나 들어 나 빼들으라고 삐퍼 폭맞아 상처가 사운드 있냐 글쎄 오버원 쓰나 오버 닥 나 왜 점프했지 근데 나이스 하나 더 십번 아 나 폭 폭맞아 5번 했었다 빨간 머리 빨간 머리 다 B 갔다 오빠 왜 스나 들었지? 몰라? 개구야 아무튼 스나에서 스나를 갈아타다니 엄청 스나스나하네 아우 나도 피곤해 지금 오빠 그러면 나도 피곤해 나이스 하나 더 창에 응 오빠 죽었어 아우 피곤해 나도 피곤하다 저로 오니까 이제 잠이나 더 잘까?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난 지금 죽댕이고 오는거 잡아야 돼 우리 기타 말이 아니야 오는걸 잡아야 되는데 알았어요 W도 뭐 할 수 있는게 아니야 그냥 죽댕이고 있어 내가 죽댕이고 있어 오더골하나 센터스나 우와 네이박 아 피곤하다 진짜 근데 와 네이박 다운 하나있다 씩뻔해 씩뻔 둘이다 씩뻔 씩뻔 클리어 5번쪽 바다 5번 딥고인들 아래꼬인데 4번 라프 4라프 다운 5번 10번 다운 8번 8탑 5번 10번 다운 센터 지르지 아 10번 하나 10번 하나 10번은 5번이야 10번은 8번이라며 5번이야? 5번에서 사운드 났는데? 5번 쳐봤는데 10번 10번 없어? 10번 확인할게 10번 10번 있어 나 8탑에 안있어 하나 반피워 어 나 10번쪽 쨔는 줄 4번을 보고있고 나이스 나 나와라 왠지 울베에서 올거 같잖냐? 그럴거 같은데 나와라 나와라 낚시해야지 안오네 왜 안오지? 조염 울도 됐는데 이거 너무하네 아 진짜 대박이다 어 왔다 왔다 어디에 1개 아하핰 아하핰 오가 오가 아휴 가서 왜 죽는거야 야 디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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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치는데 아 나 헤드걸로 했는데 얘가 돌아가지고 헤드를 안맞았어 센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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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덕에 오빠 센터한다고? 센터 조심하라 어 센터 지르는거 조심하라는거 아니야? 5포와트 응 오케이 후방 볼게 1폼은 무조건 2개 이상 던지네 아 피곤해 어 10번 폭 맞음 센터라 어 10번 폭 2개 아 나 10번 폭봐라 10번 폭봐라 B 왔다 D 들어왔다 10번 폭봐라 10번 폭봐라 B 왔다 B 왔다 D 들어왔다 나 대피하오 다 들어왔어 아 어디야 귀둔이라 귀둔이라 위에 아 센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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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죽어가지고 너가 거기 있는지 몰라 다이사 김필 올라가서 잡아봐 어? 연막 때문에 기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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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앗 시 X 연막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 졸박 으으으 뭐가 으으으 모가지가 아파요 하아 어휴 으흐흠 센터 폭 없다 센터 안보여 설태폭 3개 피 들어온다 아 들어왔다 설태 다 들어왔다 설태 하나 있고 개고 앞에 하나 설태 하나 센터 센터 Ask 센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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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올라라 헌스님 안녕 조리포님 요리포님 요리포님 아 씨바 폭 많았어 센터 폭 많다도 이러내려고 그러는거 같은데 오구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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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터 없다 이거 오구피 에이 조심해봐 아 달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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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셋 일셋 에이 삼창 하나 삼창 들어갔다 아 나 안보야 연막 씨바 삼하나 일긋 일긋 붙어있어 들어왔다 아 들어왔다 일긋한 살 때 하나 일긋한 살 때 하나 일긋한 살 때 하나 일긋한 살 때 하나 설 때 아직 설 안 했다 둘 둘 둘 둘 일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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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비있다 비비 어 오빠 살중 오빠 비비꺼 내꺼 오케이 못해 오빅 스페잖아 왔다 들어왔다 코 아멘 그래 오빠는 라펄을 해야 돼 어떻게 해? 원 키스라라 키스라라 코 아 뭐가 아 아이고 힘들어 주노 안녕 아니요 3창 뛰어서 마라토라뇨 3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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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석짜리 11번 보러 갈게요 5바닥 5바닥 11번쪽 다운드 개구하나 11번하나 나 피해리앙 죽어라 11번 있어 다음 라스트 보름 나이스 초파 죽어간다면서 11킬 했어 그러게 하하하하 죽어가는 초파 술을 한 병 먹이고 와야겠네 앞으로는 술 먹이고 게임 시작하죠 말을 못하겠어 하하하하 아이고 아 뭐야 타이밍 달아 4번 라플이었어요 있다 4번 라플 긴국정도 왔네 돌 뒤야 4번 클린데 뭐지 뺐나보다 3번 3번 폭맞음 에이 가자 상하 3번 있다 3번 유턴 3번 끝으로 나이스 다운다 3번 다운 1 안보이고 6번 6번 하나 6번 하나 아 순하다 순하 본다 뒤번다 바로 6 뒤보고 있어요 6통이에요 녹통 3창 하나 3창 쪽 3창 쪽 하나하나 6통 하나 있어 센터 하나 6번 하나 치 6 왔다 아 아이고 3반 하나 나와라 6 남친 더 피 아 오빠 죽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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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또 순하를 들고 있었군 아 오빠가 이게 대기를 해야 될 거 같애 어 오빠는 대기 순하야 아 속 안 좋아 하하하하 다들 죽어가냐 다들 죽어가 아니 솔직히 피곤하지 아 더 잤어야 됐는데 더 잤어야 됐는데 더 잤어야 됐어 나 3시 나 지금 게임에 3시 좀 넘어서부터 하고 있어 나 11시에 일어났는데 아 아 힘들어 야 3창 다운 내려갔어 내려갔어 5번 조심 나이스 야 도우망이 될 거야 씨 나 에이크 어? 뭐지? 나 몬톱 던진거야 에이크 빠지고 절대로 맛이 났네 짤 에이크 짤 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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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라스트 랄 라스트 대신 1번 8명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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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3번 2번 3번 에이크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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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 부캐 박았냐? 부캐 박아놨어 잘라야겠다 어디서 부캐를 박고있어 부캐 박아놀라 했는데 누구 마음대로 부캐 박아놀라 했어 그리고 대회 끝나면 바로 부캐 죽는거 아니야? 나이스 에이 둘있다 B둘 아이고 이것도 안되겠다 오면 젠짓 아 뭐야 준호가 숨기고 있었어? 어? 준호가 뭐있다고? 준호가 초이한테 숨기고 있었나보네 뭘 숨겨? 준호가 저거 내가 준호라고 하니까 초이가 어? 준호 오빠 이래 아프다 나 씨애끼야 기둥하라 으흠 10포 저기있다 나이스 B 하나 있었어 이 기둥쪽 요 하나는 모르겠어 두다 A B인가? 나 잘 못봤나 좀 전에 이거? 나 귀신을 봤나? 몰라 현이 암튼 A 클리어 줘 잘 못봤나 보나 두다 B다 B 10포를 봤나봐 졸려 아 아 피곤해 죽겠다 나도 졸려 나를 보면서 하이 하고 있는건 아니겠지 왔다 하나는 바뀌겠다 왔다 아 아 2타 없어 거기 앞에 붙어가지고 점프해서 잡아 나간거고? 나갔다 나갔어 연막 조심 시간이 7초 아 왼쪽에 딱 붙어있어 아 대단이라고 생각했는데 90도 가기 너무 좋아가지고 이 게임 자체로 아 목 아파 아아 아아 아 센터 둘인갑네 유타니 빠방 빠빵 빠빵 어 3번 아아 3번 하나 아 개피 3번 하나 1번 위로 올라갔어 아 아 B3 B3 아 아 굿나 망했네 A 하난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야 4번 전진 4번 전진 아 아 아 다운 B 전진 나왔어 A 가야 돼 4번 4번 가자 잡았던 데로 가자 심평해야될거 같아 4번 4번 됐어요 오빠 기둥딜 다음 감 그냥 한쪽 밀자 어디로 갈까 B에 B여? A여 내가 B 달릴테니까 그냥 A로 쭉 들어가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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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터 먹을거야? 약간 세터 내가 그니까 잠깐 5번에 잠깐 있다가 잠깐 살짝 멈췄다가 들어가 어 오케이 오케이 조용히 있다가 사운드 주지마 사운드 주지마 콕 유탄하나 나이스 시퍼 먹고 와줘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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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아 들어가 A고 가서 이제 A로 다시 오겠다 하나 있을거야 너 아니 이제 왔을거야 왔어도 아 뭔게 여폭이야? 미치 다 왔을거야 A 살 때 오케이 한 번 한 번 하나 나이스 육 하나 육쪽 둘이다 하나 더 나이스 나이스 다 졸려 ㅋㅋㅋㅋ 한 번 Psychology 터뜩 빳 쇼 쇼 애니 오리인줄 알았나?